오늘 우리가 기다리던 셀트의 향 상대로 공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플라이마 캐나다 진출, 우리가 지금 슈미라 바이오 시밀러죠. 구농도 버전으로 해서 슈미라 바이오 시밀러를 유럽에서는 이미 승인을 맡았고 북미 시장 중에 하나인 가장 큰 캐나다죠. 물론 미국보다는 작지만 캐나다도 미국의 거의 한 주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무리지 않는데 지금 캐나다의 슈미라 바이오 시장이 한 1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주 정도 됐고요.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30일날 오늘 플라이마는 선진 규제기관에서부터 허가를 획득한 세계 최초 고농도 제형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올해 2월에서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해 유럽 진출 성공한 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한국 식품의약품 만년자로부터 허가를 얻어 시작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2월 달에 유럽에서 판매를 맡았고 아직 유의미한 매출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 휴미라가 단일 제품으로서는 세계 최대의 매출을 올리는 의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대를 갖는 거죠. 어차피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시장 마켓 셰어를 세트리온의 플라이마가 가져오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우리가 뭐 알고 있지만 고농도로 해서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르산념, 구연산념이라고도 하죠. 구연산념을 제거한 고농도 제형으로 개발돼서 상품은 아주 차별화가 된 겁니다. 맞을 때 고통이 덜하다는 거죠. 우리 또 뭐 애나 어른이나 주사판을 무서워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맞을 때 통증을 제거한, 구연산념을 제거한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버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아주 되게 긍정적인 파이프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캐나다 시장에서만 이게 지금 휴미라가 1조 원이고요. 전 세계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또 옛날 자료를 보면 이거죠? ctp17로 개발을 했었던 거고 성분명은 아달리무밥, 앨브비에 휴미라, 단일 시장 규모로는 가장 큽니다. 이게 300억 달러, 1,400원 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전 세계 36조입니다. 36조 36조였는데 2월달에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맡았던 거고 미국에도 허가 신청을 완료했고 오늘 캐나다에서 승인이 난 겁니다. 그죠? 캐나다도 되게 잘 사는 복지국가 잖아요. 그죠? 라큐가 똑같고 가격은 오리지널 대비 30% 정도 저렴한 약이기 때문에 유플라이마가 캐나다에서 1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케파를 가져오는지 바라보는 그런 재미. 그러면 마켓쉐어를 가져옴으로써 셀트리온의 메트리온 늘어나겠죠? 그러면 영업이 늘어날 테고 결국엔 셀트리온의 주가도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